아 이제 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 이제 이게 좀 말도 많고 어 좀 저는 저도 뭐 좀 말하기 무겁게 좀 이게 얘기가 쉽게 이제 얘기할게 아닌 것 같고 얘기를 할텐데 지금 나의 집수리 달인이구요 여기는 여기는 대전에 고압세척기 세팅 판매를 하고 있는 동운기현이라는 네 오늘 뭐하러 왔느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하기가 좀 무거운 부분인데 500바 펌프를 내리고 200바에 60리터로 갑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200바에 55리터 응 55 500바 21리터 500바 이거는 500바 이거는 25리터 5리터 절대 세팅을 해 kuin 고구마 그렇게 이렇게 집에 갱스 베이커 кт swe par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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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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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달라? 얼마나? 이 정도? 괜찮아. 내가 그랬어. 아까. 너무 길어서. 이거. 계속 돌리면 안돼. 깨지더라고. 여기 있어. 뭐야. 여기 있어. 여기 앞에. 제 차에 있어요. 제 차에. 여기 여기. 이것도 반만 채우면 되나? 여기야? 어. 이제 글라스에 보이네. 오케이. 이제 글라스에 보여. 4컵에서 5컵에 딱 맞겠다고 싶었어 오케이 거의 반만 채워야 되잖아 오케이 됐다 잠깐 쇠로만 쳐요 아니면 올라가도 되고 물 없어 상관없나 상관없지 아니 펌프실 또 물 없으면 실이 안 들어갔잖아 아 그러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잠깐만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거 딱 장롱이야 저거는 필수 길이가 길이네 이거는 울퉁하잖아 울량 엄청나네 호스 자체만으로도 울퉁하니 울퉁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